어휴 제첩이랑 우렁이 막 섞여야지 맛있어 아이씨 왜 이렇게 자요 그만 자요 형 아 나 왔는데 왜 낮잠을 자요 아우 살 좀 많아 아 진짜 아우 비켜요 자게 자네 아 밥 먹으니까 졸려가지고 야 좀 자자 조금만 자자 술이 안 껴야 지금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키의 미키 공수입니다 지금 한여름인데 띠리띠리 형이 야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낮잠을 자야 되겠다고 아 너무 서운하게 해서 핫팩으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에스파 tech 아 재미있다 아 county 세 clin 들어가 밀키 있는 등 لا irm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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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없지 마요. 야 물 안 갖고 와? 물 좀 줘 봐. 아니 손풍기 바라보는 자기한테 다 지금 해놓고서는... 술 마주 마. 술 마주 마. 여기에서 열이 없지 마. 아우 죽겠다 진짜. 아우 죽겠다 진짜. 더워 죽겠다 진짜. 아 이거 불편한데도 왜 이렇게 더워. 야 너 목욕하고 보일러 안 꺼는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우 씨. 아우. 아우. 아우 씨. 아우 씨. 이 새끼 보기가 기뻤지. 야. 와 이거 몸이 왜 있냐. 아우. 병원 나가야 되나? 아우. 몸이 많이 허해지셨네 형님. 아우. 나 요즘 몸이 안 좋아. 당뇨기 있다면서요. 당뇨기이래. 아 또 종합병원이야. 아우 씨.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 진짜. 야 이 보일러. 내가 확인. 뭐야 이거. 이거 뜨거운데? 어? 뭐야 이거. 야. 야. 너. 야. 너 이거 네가 넣어놨지? 하하. 하하. 나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반떨는데. 이 몸에서 열이 계속. 나 몸에서 열이. 야. 돌았나 진짜. 잠 좀 자자고. 또 언제 사왔어 이거 또. 자. 낮잠. 핫팩. 몰카였습니다. 와우. 와우는 씨. 뜨거웠어요? 아니 뭐가 뜨겁더라고 자꾸. 미켜. 다 치워 빨리 이거 줘. 하하하하. 아이씨. 몇 개야 이거. 아우 나 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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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렁. 우렁살. 알지? 우렁. 구독자들 우렁하지 마시고 빨리 넣으세요 빨리. 이렇게 마시면 넣어들어. 넣어들어 한번. 아. 물을 여다 걸어놨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니가. 에이 참. 왜. 진짜. 잘 지itated 쉬고 있습니다. 킁킁킁. 손으로 다 가리네. 이거 오케이. 끝. 야 눈에 맞으면 실명 되겠다 잘 섞어야 돼 잘 섞어가지고 먹어야 맛있어 재첩이랑 우렁이 막 섞어야지 맛있어 한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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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까지 달려보자 한잔에 이거 우리 어탕 잘 나가거든 맛이 별론데 몸보신의 끝판왕이지 너무 맛이 없는데 뭔 소리야 아니 또 이렇게 건강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는데 인스턴트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또 입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인스턴트 같은 소리하고는 여기도 아니 뭐를 맛있게 해주면은 그냥 맛있게 말이 안 나오네 남자들은 무조건 좋아하는 맛 애기 입맛은 좀 못 먹을 수도 있는 맛 애들도 잘 먹어 원래 놀러 오시는 분들 애들도 많이 먹더라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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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끊어요 아니 이거 다시 가야 돼 왜요? 맛이 없다 그런 거로 하면 어떡해 이걸 내가 따로 편집할게 갑자기 네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본인이 만들고 여기서 파는데도 맛있어요 이거 자주 먹어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도 자주 먹고 진짜 밀물고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속도 뿌리고 괜찮아 팔공산이 뭐예요? 이거 메이크예요? 팔공산이라고? 이거 문법통원이에요 팔공산이 아까 그래갖고 계속 먹을 때 팔공산 팔공산 했어 형이 팔공산 아시라고 대구에 팔공산이 있긴 있어 대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팔공산을 가본 적도 없는데 북한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있는 걸 봅니다 안녕하세요 미키란톤 조카 야야야야야 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ну 구경이닮이 되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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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